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번주 새로운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만나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밴방위 문부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모바일 재난경보시스템을 시험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키위세이버에 비축된 돈을 찾는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번주 새로운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만나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번주 싱가폴에서 열리는 금년도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잠석해 호주의 신임 모리슨 총리와 처음으로 만나며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여러가지 문제시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뉴질랜드와 호주 정상 간의 대담에서 대호주 수출의 제한 요소들과 지역 문제들 또 시민권에 대한 보호와 강제초방 등 뉴질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담은 전세계 인구의 58%를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정상회담으로 아세안 국가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정상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인도의 모디 총리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방위 본부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모바일 재난 경보 시스템을 시험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의 사라 스티어드 블랙 책임자는 비상시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의 작동을 점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단지 시험 점검으로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3분의 1 정보가 경보를 받았지만 금년도에는 휴대폰의 절반 정도에게 경보가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일에 아무런 예보 없이 이른 새벽 3시에 오작동으로 경보가 전달돼 무리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년도 시험 점검은 저녁 시간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키위세이버에 비축된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수가 60% 증가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켄스타는 사람들이 키위세이버에서 출금하는 총액도 지난 2년간 76%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켄스타의 엠마 퀀트라 씨는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사람들이 전략을 하지 않는 습관을 키우게 되고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키위세이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했다가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일부 지원을 받거나 은퇴 후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천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NCEA 레벨 1의 영어 과목 온라인 시험에서 서버 문제로 일시 지연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GQA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자 곧바로 조치를 취해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시험은 시험적으로 38개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NGQA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관련 서버 제공자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험이 시연돼 시작됐지만 그만큼 종료도 늦어져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번 정부와의 임금 협상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내년부터는 합동으로 단체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노조는 어제 파업에 이어 정부가 제시한 마지막 제의 내용에 대해 2주 안에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지만 고등학교 교사들의 노조는 단체 행동에 대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 히켄스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교사 노조인 NZEA에게 교사 임금 협상에 대해 긴장감을 완화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더 이상의 단체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지만 앞으로 4년에 걸쳐 7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최고로 제시할 수 있는 액수로서 더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래된 우유병 및 기타 연질 플라스틱은 새로운 재활용 계획하에 뉴질랜드 농장의 울타리 기둥으로 변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창업기업인 퓨치어포스트는 본테라와 패키징 포럼을 포함한 여러 소프트 플라스틱 공급 업체와 협력해 폐플라스틱으로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환경친화적으로 폐우유병을 용도 변경해 농민들이 농장의 치솟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폐우유병으로 만든 담장은 내년에 북섬 전역에 선택된 폰테라 팜소스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2019년 중반에는 남섬 매장에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7원 3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5원 0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9원 6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의 구름이 끼겠으나 대체적으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때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약간 올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 의향임이었습니다. 툭배야, 있잖아. 내가 몇 가지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하나는 관리직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는 현찰을 약간 더 벌기 위해서 주말에 우리 지역 파일을 하는 일이야. 세금이 조금 문제야. 나는 세금에 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세금에 관한 것을 더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투패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먼저 한인성당 소식입니다. 피정 안내입니다. 소년소녀복사단 피정이 12월 1일에, 음악피정이 12월 9일에 있습니다.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안내입니다. 12월 15일 토요일 9시부터 본당과 세인트마리아 학교에서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주제로 초등부 여름신앙학교가 열립니다. 참가비는 10달러입니다. 2019 한인 가이드북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2019 한인 가이드북을 제작해 무료 배포하고자 합니다. 2019 한인 가이드북에 각종 정보를 주실 광고주께서는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국 전화 443-7000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가이드북의 발행 배포 예정일은 2019년 2월에서 3월 사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자립생활센터 안내입니다. 자립생활센터 인디펜던트 리빙 서비스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건강 관련 워크샵과 생활 편리 도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얄 오크스토어는 09625-0322 브라운스페이스토어는 09550-3387 그리고 보타니스토어는 09281-502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CAB에서 알려드리는 이민성 사무실 업무 안내입니다. 퀸스트리트 280번지에 위치한 오크랜드 시티 이민성 사무실의 커스터머 카운터 서비스와 드롭박스 서비스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20번지 아머시엠 웨이 마누카우의 드롭박스 서비스만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